자, 이번 시간에는 음운사 사용하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냥 음운문의 세 번째 방법이 뭐였나요? 주어동사 위치를 바꾸는 거였죠? 자, 한번 보죠. 당신은 어디에 가나요? 라고 말하는데 루잘레라고 안하고 알레브 라고 했습니다. 알레브 집으로? 라고 물어서 주어동사 위치를 바꾸는 형식의 음운문을 만들었죠. 자, 여기서 집으로 대신 어디로라는 음운사를 넣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 를 먼저 넣고요. 우 알레브 라고 말씀하시면 음운사를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이 완성됩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방법이 Que mangez-vous ? Comment allez-vous ? Comment allez-vous ? Combien mesurez-vous ? Combien mesurez-vous ? Quand sortez-vous ? Pourquoi l'aimez-vous ? Pourquoi l'aimez-vous ? Pourquoi l'aimez-vous ?